와우! 빨리! 커서! 아이! 자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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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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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많이 놀랐어! 영어에다가 갑자기 나는... 커서! 커서! 아아... 버터 어때요? 버터? 버터! 이것도 한번 들어봤죠? 아이씨! 버터 한번 해봐요! 왜냐면, 느낌만 보면 알아! 아느끼만! 가봐야 돼! 우리가 자꾸 시도를 해야 돼! 스무스 라이크 더 라이크 더 라이크 더 잘 들리잖아요 스무스라 다 잘 들리잖아 다 형어가 있네 이게 글로벌한 그룹이네 이게 종민씨 입장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사실 불러보지 않으면 따라하기도 쉽지가 않아 아 참 어떡하지? 그럼 피땀 눈물 한번 해볼래? 아니 피땀 눈물 가사가 있나? 있죠 있죠 쉽지 않지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하하하 노래가 끝났네? 노래가 노래가 끝났어 우리 비트에스 소속사에서도 이 노래가 이렇게 짧은 노래인지 모르셨을 거야 다 가져가 피땀 눈물 다 가져가 하하하 입덕 대접 아니 피 땀 눈물을 이렇게 빨리 끝낸다고? 아 이 친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할걸? 불타오르네 안다고 그랬죠 아 그거 네 불타오르네 마지막으로 불타오르네 한번 불타오르네 진짜 마지막 한 번 보여주자 어? 야 비트에스 이거 좀 화제 되겠는데? 어? 어?